양배추와 브로콜리 당근 등 제주지역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시작 여기서 아이랑 같이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재배되고 있고 어떻게 크고 있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피크닉 왔어요 이거도 갈게요 우와 이거도 갈게요 이거도 갈게요 이거도 갈게요 이거도 갈게요 어서 드세요 맛있어 나비는데 냥이 나비는데 냥이 아이가 너무 좋아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듭니다 이거랑 같이 먹어 볼게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은근히100원 다짠 sindicato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맛있어? 나는 내기타기 응? 그렇지. 그렇지. 남았네? 이렇게 닭만으로 해야 돼? 응, 맞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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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겠어요? 뭐야. 어때? 안맞겠어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 쥬스. 우리 꼬치 처리 만들러 가자 오늘은 우리 같이 캠핑 대신에 브로콜리, 소라살, 떡볶이 떡, 파프리카 이런식으로 토마호크 사왔는데 그거 구워서 꼬치를 만들어서 트리 느낌을 낼거에요 고기를 꺼내봅니다 토마호크 소금을 촥촥 뿌려서 어때 맛있어 보여 로즈마이 하나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오일을 발라발라 내가 할래 네가 발라볼래? 발라봐 갑시다 와 와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사과식국 안녕 아우 너무 익었다 아우 아우 속이 너무 익었다 웰던이 됐네 웰던 맛있어 보입니까? 자 여보 하나 먹어봐 자 여보 하나 먹어봐 먹어볼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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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맛있겠지 어때? 맛있어? 맛있지? 완전 맛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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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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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쿠키 종류가 되게 많네 이렇게 오우 이거 되게 좋다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이뻐도 되냐고 진즈브라이트맨이다 고맙습니다 여기 바다가 보인다 호흡으로 이게 뜨거워 고맙습니다 똥이 완전 꽉 찼어 말라고 끙 여기를 박고 끙 청들깨를 써서 되게 고소하다 청면이랑 미역면이래 음식이야 맛있어요? 어때요? 고맙습니다 뭐하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우리 맛있는 진즈브라이트맨 쿠키 먹어보려고 사왔지요 어떡해 쿠키 부러졌어 속상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그래도 맛은 똑같을거야 슬퍼 속상해 쿠키가 다 부러졌네 속상해 눈물 바다 속상해 속상해 이거는 안 깨졌잖아 다 깨져버렸어요 쿠키네요 쿠키네요 아따 정말 눈딱지만큼 주네 조금만 더 줍소 조금만 더 줍소 조금만 더 줍소 가져가도 돼요? 응 안녕 마지막 동네 소금 고기 소금 고기 아이고 잘 먹어요 우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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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맛있겠죠? 많이 좁은 줄 알고 하나 더 추가했더니 오이 아암 맛있다 맛있어요? 네 맛있다 감사합니다 소름 돋아 너무 예뻐서 곰돌 행복한 생일 사랑합니다 선물의 영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기 전에 먹기 있어서 멈춘工룡 파티 From the edge 진지 팔이 오랑 목파랑 메리 크리스마스 에리원 그걸로 만들어 보세요 야 문어 시켜 어디? 이 사람은 살집을 내가지고 초바를 해줘주니까 맛있다 근데... 아... 맘에 똑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